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? 여기엔 아파트 1층진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. 거실에 이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짜잔! 여섯 식구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, 정원입니다. 정원 같은 경우는 전 주인분께서 거의 관리를 하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좀 많이 정신없는 상태였고요. 기존에 흙으로만 되어 있던 공간을 저희가 잔디씨도 좀 뿌려가며 꾸며가고 있고요. 인터넷으로 보면서 공부를 해가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